영국의 한 병원, 의료진은 한 여성에게 안타까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를 위해서는 한국으로 가시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 여성은 자신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어떤 비용이든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유감스럽게도 다른 대안이 없다며 한국으로의 의료 방문을 권장하는 말만을 반복합니다. 한국에서는 당신의 상태에 맞는 특화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국 내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그녀는 이제 멀리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NHS가 실시한 최근 평가에서 암진료 시스템이 모든 주요 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며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이 평가는 영국 암연구소에 의해 공개되었으며 암에 대한 의심이 있는 환자 중 26%가 2주 이내에 전문의 진찰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S 정책상 암환자는 주치의의 긴급 의뢰 후 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는 첫 수술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치의 의뢰 후 2주 이내 진찰을 받은 환자의 비율이 목표치인 93%에 한참 못 미치는 74.8%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NHS 내 암 수술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첫 진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국은 한국보다 더 많은 공공의료 인프라, 의사 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영국의 암 사망률이 한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순히 의대 정원 증가와 공공병원 신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한국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자랑하며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 운영으로 낮은 GDP 대비 의료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높은 진료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실 상부 모든 암 치료에 있어서 세계 1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항상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한국으로 암 치료받기 위해 떠나온 영국 여성의 사연을 같이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라고 합니다.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살고 있는 50대 여성이죠.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어 기쁩니다. 사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전자제품 유통 사업에 몸담아 왔어요. 시작은 작은 스타트업이었지만 결국은 맨체스터를 넘어 영국 전역에 걸쳐 대규모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이 성장함에 따라 저 역시 남들보다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업에 대한 열정은 제가 여유를 제대로 즐길 수 없게 발목을 붙잡았죠. 친구들과 가족들은 업무를 분담하고 좀 더 여유를 즐기라고 조언했지만 저는 그 조언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게 사업은 단순한 수입원을 넘어 제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늦은 밤까지 시장 분석을 하고 새로운 전략을 고안하는 일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여 년을 사업에만 몰두했고 그 결과 제 건강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이 악화된 것은 사실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한 날이 더 많았고 대부분의 끼니는 거르거나 대충 먹었습니다. 운동과 담을 쌓은 지 오래였고 가까운 집 앞 공원조차 방문하는 일이 없었어요. 항상 차를 끌고 이곳저곳 사업을 위해 방문하는 생활 패턴 때문에 점점 몸을 써서 무언가를 하는 일은 줄어들게 되었죠. 여러 지역을 이동해야 하는 생활 환경은 저에게 운동을 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체력은 계속해서 떨어졌죠. 건강에 대한 경각심은 커녕 제 체질이 원래 건강한 편이라는 생각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몸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만성피로 같은 느낌이었어요. 몸이 가볍지 않고 항상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 상태가 점점 심해지면서 장운동도 저하되기 시작했죠. 변비와 설사가 번갈아 찾아오면서 제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일반적인 장염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증상이 심각해졌죠. 복부에 통증과 격련이 시작되면서 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까지 떨려 음식을 흘리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몸의 변화들이 발생했고 이는 제가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식욕도 덩달아 감소하면서 체중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얼굴에 살이 많은 편이었는데 어느새 얼굴이 홀쭉해지고 눈 아래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습니다. 누가 한눈에 봐도 아픔 사람처럼 보였죠. 무기력감과 피로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결국 저는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전반적인 신체검사를 거치고 받은 진단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대장암 2기라는 선고였죠. 말로만 들어오던 암이라는 진단 앞에서 저는 말 그대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다행히도 암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이되지 않았다며 가능한 빨리 이를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할 것을 권하셨죠. 아직 더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았던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을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말씀에 저는 어렵게나마 경영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대장암 발생의 여러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 나이대에서는 대장암 발생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지지만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이 부적절할 경우 암전이의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특히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섭취하는 경우 고지혈증 발생과 함께 암세포가 자극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또한 알코올 섭취와 흡연 역시 암 발생의 큰 원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특히 정크푸드에 포함된 고염분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염분이 많이 든 음식은 대장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며 체내 수분량을 줄여 대장암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후 의사는 저의 전반적인 생활태도와 습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신선한 재료와 채소를 기반으로 한 건강식 섭취의 중요성을 언급하셨죠. 영양분이 풍부한 식단, 즉 섬유질과 유산균, 그리고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포함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런 식습관의 변화와 더불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항암치료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저의 투병 생활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항암치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겪는 부작용은 때로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죠. 항암 성분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내의 건강한 조직과 세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통도 상당했습니다. 치료 과정 중 저는 수시로 구토를 하고 복통, 설사, 변비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인한 피로감과 식욕 부진도 제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했죠. 하루 종일 병상에 누워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병원식은 거의 간이 되어 있지 않은 밋밋한 음식으로 사는 재미마저 상실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때로는 콜라와 피자 같은 음식이 그리워 병원을 탈출하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죠. 인간적인 욕구를 통제당하며 살아가다 보니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게다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사업체를 제 손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치료 2년 차에 대장암이 완치되었습니다. 장내부의 용종과 종양이 모두 제거되었고 방사선이나 CT 촬영 결과 암 조직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죠. 완치는 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어요. 건강을 되찾은 저는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었죠. 회사에 돌아와 보니 제가 없는 동안 경영 실적이 크게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신뢰하며 임명했던 관리팀과 임원들이 제가 기대했던 만큼 책임감 있게 회사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원 관리가 안 되고 고객사가 줄어들어 이전 매출의 절반만을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태연히 받아들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사로 복귀해 하나하나 경영상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년 만에 본래의 매출 수준을 회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저는 다시 한 번 과거와 같은 건강에 치명적인 삶을 살고 있었죠.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종종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건강관리는 점점 소홀히 되었고 건강이 다시 악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암에 처음 걸렸을 때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느 날부터는 극심한 복통에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저는 암세포가 재발했다는 충격적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면역력 자체가 크게 악화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면역력과 저항력이 형성되어야만 정상세포가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는데 제 신체 기능이 지나치게 악화되어 있어 암세포의 증식을 제대로 막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계속하는 것에 대한 신체적 고통이 부담스러워 다른 치료 방법에 대해 고민해보자고 제안받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암치료 선진국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제안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며 의학 수준 또한 세계 제일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왜 머나먼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까지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제 마음속에 커다란 의구심으로 남았습니다. 한국은 케이팝으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의 나라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말이죠. 의사는 기술력만으로 암치료의 효용성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경우처럼 기본적인 암치료와 함께 건강회복을 위한 대체요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암치료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몸의 면역력과 저항력을 개선하는 한방치료가 일반화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암치료를 받는 데 있어 대기시간이 짧고 전문 의료인력과 최첨단 병원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영국이나 다른 국가의 병원에서 받는 의료, 서비스보다 한 차원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는 업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사업으로부터 완전히 손을 뗄 것을 권유하며 당분간 한국에 머물며 일에 대한 모든 생각을 잊어버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정상적인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수명을 늘리는데 필수적이라는 말을 덧붙였죠. 저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 건강 상태와 앞으로의 삶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죠. 결국 저는 한국으로 떠나는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지만 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생각하며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과의 결별을 결심했습니다. 수년간 쌓아올린 제 사업체의 지분을 정리하여 현금과 주식으로 전환했고 경영권을 포함한 제 모든 권리를 동료들과 주주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상당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제는 건강한 여생을 보내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 영국을 떠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한 순간 저는 왜 여기가 의료서비스의 메카로 칭송받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오래되고 고풍스러운 병원과 달리 한국의 대형 병원들은 마치 호텔처럼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자랑했습니다. 신축 건물들은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어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쾌적했습니다. 식사는 마치 미세린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에서 제공되는 듯한 수준이었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국의 병원들은 각 병원마다 종합암센터를 운영하며 암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분야의 전문가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환자의 치료를 책임지는 협력 체계였습니다. 정교하게 연결된 다양한 분과의 협업을 통해 저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안이 마련되었죠. 특히 제 증상에 대해 소아기내과와 내분비과가 긴밀히 협력하여 복통과 설사 같은 장기능 문제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제 건강 회복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병원의 운영 체계와 서비스 수준도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시스템 덕분에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환자가 방치될 염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모든 의료진이 기본적으로 영어에 능통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환자들을 위한 다국어 서비스와 문화 서비스까지 제공되어 너무 만족스러웠죠. 항암 치료와 병행하여 제공된 한방 치료의 경험은 특히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약이라는 동양문화권의 오랜 지혜와 대체의학의 접목은 제 몸의 기운을 회복하고 체내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몸의 전반적인 기운이 쇄약해져 있던 저에게 한약을 통한 치료는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진 일반적인 약과는 달리 생약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흡수가 빠르고 특히 항암 치료와 같이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면서 만성피로의 증상이 점차 줄어들고 몸의 활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더불어 침치료와 약침치료 그리고 혈관이나 신경에 막힌 곳을 자극하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부항이나 뜸과 같은 동양적인 치료 방식들이 재치료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몸이 굳고 뻣뻣해지는 것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식욕이 증가했습니다. 소화 과정 또한 훨씬 편안해졌죠. 이 모든 치료 과정을 통해 저는 몸과 마음이 치료되며 건강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 경험은 단순한 몸의 치유를 넘어 저의 삶의 일과 건강 사이의 가치관과 태도까지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롭게 얻은 건강과 에너지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전통적인 치료 방식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러한 한국암 치료의 우수함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즐거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의견이나 제안은 댓글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